자 영상 시청시 이전에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장 초반에 약세를 보이다가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죠. 저가 매수세가 좀 들어오면 또 눌러주고 이런 작업이 진행 중인데 JP모가는 지금 저가 매수에 임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미 털기약이 딱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 주가 현재 주가 위치는 상패 우려가 있었던 그런 주가 위치까지 내려와 있죠. 정말로 많이 내려와 있는 저평가 영역인데 4분기부터 실적이 사정 최대를 찍어줬고 1분기 실적도 분기 기준으로 아주 최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아주 지금 셀티린의 실적 성장 이런 부분에서는 흠잡을 만한 부분이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지금 단기적인 이런 소식이 심리에 영향을 주고 있죠. 48일 만에 10만 명 아래로 신규 확진자가 많이 줄었다. 누적 사망자는 2만 명 초일기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 소식이 나오면서 이제 코로나는 크게 확산되는 부분이 마무리가 되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런 또 심리를 가져올 수 있게 만드는 재료로 사용이 되고 있죠. 국내 발생이 9만 907명, 해외 유비 21명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상당히 그래도 많이 줄여야 됩니다. 많이 줄여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지금 30만까지 갔다가 이제 9만 명 정도 되니까 이게 이제 경험치가 있죠. 그전에는 만 명만 해도 우리나라가 만 명이라는 부분은 말도 안 된다. 이런 지금 분위기였지만 워낙에 크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추세다 보니까 9만 명 추세가 이제 코로나가 마무리되는 그런 분위기구나. 그런 느낌이 좀 들죠. 그리고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면은 봉쇄 완화, 봉쇄 해제 쪽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진단키트 주들의 특히 약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코로나 관련 주들이 이런 지금 추치 자체가 투심에 영향을 좀 미치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부분이 이제 크게 모멘텀으로 작용하기는 힘든 상황이다. 이렇게 지금 인식이 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지금 주가 상황을 좀 보시면 낙폭이 큰 주목들 대부분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죠. 특히 진단키트 관련 주들이 아주 크게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진호생명과 또 아주 크게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고 있고 시즌이 지금 6%나 하락 중입니다. 그리고 휴마시스도 5.8% 하락을 하고 있죠. 저런 추세가 이런 진단키트 수요가 이제 줄어들 거다라는 쪽으로 인식이 되면서 이제 강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죠. SD바이오 센서도 5.4% 정도 아주 크게 하락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풍제약도 5%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제약바이오 주들 특히 이 코로나 관련 주들이 좀 큰 약세를 보이고 있고 그리고 대부분의 제약바이오 주들이 이런 분위기에 힘입어서 아주 약세를 보이는 조목들이 꽤 많습니다. 지수는 이 코스피는 뭐 보압권이죠. 0.08% 하락을 하고 있는데 이 코스피는 0.56% 하락을 하고 있죠. 대부분 오늘 제약바이오가 상당히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전기전자 쪽은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진다. 이런 분위기로 적감매 수세가 좀 유입이 되고 있죠. 삼성전자도 살짝 반등하고 있고 강박 수준 그리고 LG전자 2%대 그리고 기아가 3.6% 아주 강력하게 치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현대차도 2%대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봉쇄해제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좀 크다. 이런 지금 분위기이다 보니까 이런 이제 컨택트 관련 주들 오늘 좀 약세를 보이고 있죠. 네이버 카카오도 이 프로때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진행이 좀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이 컨택트 관련 주들은 그래도 좀 강세죠. 지금 화장품 주들 중국 상황이 상당히 좋지 않긴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로나 지금 추세가 많이 좀 추리되면서 리오프닝 관련 주 컨택트 관련 주들은 그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수급 자체는 오늘도 별로 그렇게 좋지 않죠. 외인 기관이 매도세로 방향을 좀 잡고 밀어내리고 있죠. 자 이렇게 이제 전체적인 시장이 형성이 되고 있고 자 이런 분위기의 셀트리온도 이 코로나 진단키트 수출이 있죠. 진단키트 수출이 있는 상황인데 자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에 코로나 확진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하락세로 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수치가 보여지고 있다. 이런 부분을 가지고 주가를 좀 압박하는 그런 재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 이유가 현재 셀트리온의 주가 위치를 한번 보시면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 오늘 신안하고 제피모가니 열심히 또 눌러대고 있죠. 열심히 눌러대면서 신안하고 제피모가니 매도하면 그냥 눌려져버리죠. 오늘 같은 날은 주가를 좀 흔들어서 내리기 딱 좋은 그런 환경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10만 명 아래 어찌 보면 좀 약간 상징적인 그런 또 숫자이다 보니까 이제 코로나가 마치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정도죠. 아직까지도 10만 명 가까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나 없어지거나 코로나가 이제 별거 아닌 상황으로 돌아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는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죠. 왜 그렇게 볼 수 있느냐 유럽 상황을 보면 크게 내려왔다가 다시 증가 중입니다. 미국도 크게 내려왔다가 증가 중이죠. 우리나라 크게 올라갔다가 이제 내려오고 있죠. 그리고 미국, 유럽이 다시 증가 중인데 그럼 시간차를 두고 우리나라도 또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데 지금은 당장에는 올라섰다 쭉 내려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코로나 관련 주들이 특히 오늘 또 10만 명 아래 이런 상징적인 숫자의 큰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쪽은 외인 기관이 한 550억 대 정도 매도를 하고 있는데 코스닥은 외인이 860억 개 많이 매도 중이죠. 이제 10시 48분인데 기관이 300억 정도 매도 중입니다. 양매도가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이런 분위기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 위치를 보시면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위치까지 내려와서 한 번 더 눌러대고 있죠. 블락딜 하고 나서 지금 계속 좀 약세를 보이고 있고 약세 분위기에 좀 더 이어지는 흐름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10만 명 아래 이런 소식으로 잘됐다. 이왕 이렇게 된 거 확 눌러버리자. 이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데 지금 쌍바닥 라인을 완전히 잡고 가겠다라는 의지가 아주 확실하게 나타나고 있죠. 정말로 큰 하락이 진행이 되고 치고 올라가는 흐름은 여기에서 치고 올라갔던 흐름은 분식회계 상장 폐지 위협에서 벗어났죠. 그런 부분으로 끌어내린 주가가 여기입니다. 여기 수준. 가장 크게 끌어내린 주가 수준인데 현재 주가 수준은 셀트리온 그룹이 상장 폐지가 될 수도 있는 그런 지금 상황이다. 라는 인식이 들만한 수준까지 내려와 있죠. 지금 주가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금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아예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죠. 말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지금은 저런 상징적인 숫자 코로나 관련 주들 좀 역세를 보이는 환경의 분위기에 따라서 한번 눌러줘야 되겠다. 그런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상패가 가능했던 그런 어마어마한 악재를 가지고 밀어내렸던 그 위치까지 내려와 버렸죠. 그 위치까지. 이왕에 지금 두들겨 맞은 거 눌러댄 거 쌍바닥 확실하게 잡고 하죠. 약간 그런 분위기로 눌러대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쌍바닥 잡아주고 나면은 실적이라는 부분이 지금 아주 강력하게 여기에서 반대로 좀 보시면 공매도 입장에서 보면 얘를 이 라인을 뚫고 내려 치고 싶은데 이게 어려운 게 실적이 상당히 좋을 예정이죠. 실적이 깡패인데 지금 뭐 그런 부분이 아주 강력하게 이제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까 이 라인을 깨고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저기에서 이제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면은 돈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됩니다. 돈을 상당히 많이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건데 좀 불가능한 위치다. 어렵겠죠. 셀트리온도 오전에 크게 좀 밀어내죠. 2.7%까지 밀어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마 깜짝 놀랐을 겁니다. 그러나 놀랄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크게 내려치면은 저가 매수세는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셀트리온은 JP모가 한쪽에서 물량을 좀 받아가고 있죠. 신안이 매트하고 신안이 매트하고 JP가 받고 뭐 얘들은 거의 형제지간이나 마찬가지인데 자전거래하는 비슷한 그런 느낌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눌러지고 이제 밑꼬리를 길게 좀 달고 있죠. 오늘 이렇게 이제 크게 겁을 좀 주고 나면은 개인 투자들 아주 상당히 힘들 겁니다. 아마도 상당히 힘든 그런 심리 상태가 될 거고 이렇게 이제 좀 몇 번 만들어 주게 되면 이제 개인 물량들 털어가기가 상당히 수월해지겠죠. 1분기 실적 발표까지는 아직까지 한 달 정도 시간이 남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슈들 나올 때 지금 크게 좀 흔들어 대는 그런 작업을 좀 하자. 이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